무릎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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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준비, 시작! 어, 왜 그래? 나는... 아니, 제가 안 될까요? 야, 이 악력! 어, 왜 그래? 나는... 아니, 제가 안 될까요? 야, 이 악력! 어! 제가 안 될까요? 야, 이 악력! 어, 복잡고... 아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아, 이거... 아니, 제가 안 될까요? 성공했어! 성공했어! 왜ней pros, 어려워! 여기야, 여기! 도미 야 도미야 안 돼 안 돼No 기철 형이 왜이래. 왜여 야 야 야 야야 아 진짜 너무 매력적이다 지혁이 지금 아 저기 청바지 입고 간 거 자체가 아 너무 웃겨요 야 지혁이가 우리를 살리네 얘가 왜 떨어진 거야 내가 얼핏 봤는데 지혁이가 올 생각이 별로 없어서 뒤에서 누가 밀어서 내가 어저쩡하게 뛰어오다가 얘가 나를 보면서 뛰어오다가 아 진짜 길어요 자 이제 두개가 그냥 빤스만 떼면 안 되나?